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이제 100일 또 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유난의 시기가 딱 돌아오는데 이 100일은 숫자가 숫자의 의미부여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업하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딱 100일 남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남았으니까 막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99일 정도 남으면 또 이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숫자를 느끼는 게 다르다 보니까 99일 나오면 어 많이 남았네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점검할 단계는 아니고 자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9월달 시험을 잘 뿌시셔야 돼요. 자 그게 일단 첫 번째야. 자 그걸 잘 격팔하시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패턴이 대부분 다 또는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매년 대부분 비슷하면서 일단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제 좀 마음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정 이제 수학에서 특정 과목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 꽤 있거든. 예를 들면은 자연계는 이제 또 기백만 또 챙기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확률통계도 시험이 나오고 자 미적분 2는 당연히 일단 나오는 거 맞지. 자 다 챙기셔야 되고 그 인문계 친구들 꼭 이제 이 생각하거든. 아 저는 확률통계 버리고 그런 순간 열 문제 날아가요. 조심하셔야 돼. 자 나머지만 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자 모든 걸 꼼꼼하게 다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제가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보세요. 저희가 이제 먼 길을 걸어왔는데 자 먼저 일단 유러는 예전에 끝났어요. 유러는 예전에 일단 끝이 났고 자 그 다음에 자 드릴도 일단 이제 마지막이야. 자 그리고 나서 자 킬링캠프 시즌 1이 일단 이미 일단 끝났고요. 자 킬링캠프 시즌 2는 일단은 자 아직은 아니지만은 자 또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런데 대박 되게 이제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시발점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스튜디오에서 찍기 때문에 저 자신과 일싸움이고 당연히 일단 이제 딴소리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거든 내가 미쳤다고 혼자 따지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유러는 제가 이제 시기상 봤을 때 이제 완벽한 강좌라고 생각하는 거는 겨울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예비 고3들이 일단은 그 공부라는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들고 복잡해지거든요. 왜 그러냐. 수학만 해도 3과목이고 과탐도 하고 뭐 이제 등등하고 이제 뭐 이제 사탐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할 게 되게 많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이제 뭐 이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만 좀 재밌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걸 제가 10주 동안 끌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딱 이제 그 TPO에 딱 맞게 일단 재밌게 수업을 하는데 자 문제는 지금 마음이 급한 이제 100일 남은 친구들이 지금 와서 일단은 제가 겨울옷을 입고 이제 드릴을 보면은 아 뉴런을 보면은 짜증이 나는 거야. 왜? 나는 마음이 급한데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하지. 우린 그거 1월 2월에 끝났던 건데 네가 늦게 하는 거잖아. 그쵸. 모든 거는 다 니 탓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거 뭐냐. 우리가 아무래도 일단 현장 강의가 아니고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뭐 상호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등등 문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의 짜증은 저는 모르고요. 나의 짜증도 너도 일단 모르는 상태야. 근데 뭐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잖아.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재밌어요. 제가 뉴런 수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2월 달에 끝이 나긴 했지만은 지금 뉴런이 부족한 친구들은 하셔야 돼요.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일단 뉴런이야. 강자 중에서. 근데 여기서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아 이거는 이미 1월 달 2월 달 끝났던 건데 나는 지금 7월 8월 넘어갔는데 이미 일단 8월이잖아. 지금 해도 될까?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가장 일단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면 늦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이제 수능 전날까지 하거든요. 이미 늦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는 게 맞다는 소리야. 자 일단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좀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드릴은 또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의 커리큘럼을 짜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아 혼자라도 일단 공부할 수 있는 거 많이 좀 주자. 그러면서 일단 워크북도 만들고 자 원래 이제 시냅스는 있었던 거기 때문에 등등해서 문제를 많이 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지금 와서 막 너무 불안하게 막 이제 이거 찍금 저거 찍금 그리고 또 뉴런도 이제 또 수업 듣는 거 보면은 또 이제 막 스킵을 해요.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모든 수업을 다 틀을 짜서 하는 걸로 거의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딱 틀을 짜서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제 자기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그냥 이제 권유라 이렇게 수업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야. 제발 드릴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자기가 맞은 문제는 그냥 수업을 안 듣고 틀린 문제만 듣자 하면은 당연히 설명이 중간에 팍 끊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인덱스를 걸어 놓은 걸 목적은 다시 듣는 친구가 그걸 잘 찾아서 들으라는 거지 처음 듣는 친구가 인덱스를 찾아 듣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저희가 이제 질답 게시판을 지금 이제 조교 친구를 굉장히 빠르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저도 이제 되게 감사한 편인데 애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이거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드릴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서두에 이제 종합적인 얘기를 다 하고 디테일을 다 한 다음에 문제를 쭉쭉쭉 풀어요. 그러면은 딱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런 식거든 예를 들어서 자기가 13번 문제를 모른다고 13번 문제 딱 해설만 들으면 당연히 이해가 안 갈 거야. 왜 앞에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별적으로 강의를 듣는 그 셀렉티브한 친구들에게 뭘 어떻게 더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 보세요. 지금 100일이 남았지만은 100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강사를 하면서 이제 100일을 너무 많이 일단 지내는데 그게 유난 떨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보면 100일의 전사를 나오잖아. 그 또 이제 70일 전사 또 나오고 계속 전사만 되면 안 돼. 그래서 진짜 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에 지금 100일이라는 이 숫자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미부여 하시면 안 돼. 자 본인 계획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지금 너무 더워요. 사상 최대 이렇게 더울 데가 없거든요. 정말 많이 주무셔야 되고 많이 쉬셔야 되고 생각을 더 깔끔하게 하셔야 돼. 내가 겨울에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어떤 경고를 했었냐면 점점 더워지고 점점 힘들어질 거라서 절대 공부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방법은 겨울하고 3월달에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계속 다져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1차적인 목표를 간단히 좀 이렇게 잡을게요. 9월달 시험을 잘 보시고 부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수중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2차적으로 일단은 자 먼저 9월달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을 잘 부수자 이렇게 일단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자 그래서 여러가지 짜증이 날 거예요. 짜증이 날 건데 부모님한테 승진을 내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괜히 짜증 내지 말고 지나가는 산에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일단 너만의 길을 걷고 어쨌거나 수험생활은 돋닦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수업하다 보면 2,300만 앉아있는데 진짜 화가 난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화를 내가 다 내면은 이건 방송 불가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들 이제 컨트롤 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니? 자 그렇기 때문에 너만 한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아주 공부하는 거에 진리가 되는데 제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어? 나 굉장히 많이 잘한 것 같아. 아닐 거야. 그 선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걸 계속 경신하고 갱신해야 되거든요. 자 그거를 일단 스스로 잘 느끼게 바랄게. 어쨌거나 제가 이제 올해 강사로서 뭐 이제 100일까지 왔지만 이제 거의 강사로서 보낼 수 있는 거의 이제 최고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건 이거야. 어쨌거나 여러분들 일단 시험을 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 얻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게 일단 이제 그걸 일단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친구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놔요. 너의 페임, 그 다음 나의 자랑 이렇게 써놓거든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야. 저 페임은 그냥 이제 뭐 단순한 성공 이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떤 성공의 발판 역시 페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분명히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겠죠. 자 여러분 다 열심히 하시고 100일이 너무 유난 떨지 말고 자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일단 구할 때 시험을 잘 보도록 합시다.